벤 버넨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제롬 파월 현 의장이 이끄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비판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. 버넨키 전 의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언제 인플레이션 억제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복잡한 문제라면서도 문제는 대응이 왜 늦었냐는 것이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은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. 버넨키 전 의장은 올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이고 이 경우 연준이 금리를 많이 안 올릴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경기 집채 확률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. 그러면서도 낙관적 시나리오에서조차 경제는 둔화할 것이라며 1, 2년간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은 최소 약간 더 올라가며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